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인포스닥 데일리가 전해드리는 7월 28일 퇴근길 3월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오른 3,236.86에 맞췄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4% 떨어진 1,035.68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올라 1,154.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매출 6조 9,656억 원과 영업이익 7,0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31.3% 늘어난 동시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000억 원을 넘어선 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입니다. 에비타 마진율은 25.4%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오는 2023년까지 니켈 함량 기준으로 연산 2만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짓습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고순도 니켈 2만 톤은 전기차 5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약 2,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4,755억 원, 영업이익 3,3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1%와 230%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의 수요 증가로 산업, 전장용 등 고부가 MLCC 판매가 대폭 늘어난 덕분입니다. 다음 달부터 엘지전자의 가전 판매 매장인 엘지 베스트샵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합니다. 백여 개 매장을 시작으로 판매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동반성장 상생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의 반발을 해소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현대건설이 페루의 친체로 신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본공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3월 부지정비공사 수주에 이어 약 4,930억 원 규모의 본공사 사업도 따내며 수주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현대건설은 멕시코,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합니다. 리더사인 현대건설의 지분율은 35%입니다. GS건설의 2분기 매출이 2조 2,317억 원, 2분기 영업이익은 1,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와 24%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대규모 플랜트 현장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전년 동기 대비 14.9% 하락한 4조 2,460억 원, 상반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요인으로 10.1%가 줄어 3,0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삼성전자의 평택 사업장 P2 라인에서 가스압류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감지되면서 설비 점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인 가동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1,04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8%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8,092억 원, 영업이익률은 12.8%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 공능 역세권 개발 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DLENC가 기계 전기 배관 설비의 설계 물량과 시공 후 실제 내역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고 빅데이터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 현황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설계 기간의 단축과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OCI가 태양광 등에 쓰이는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가격 상승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674억 3,500만 원으로 91.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663억 4,800만 원, 단기 순이익은 1,452억 6,2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147억 원, 영업이익이 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7%와 26.5% 증가했습니다. 현대 오토론과 현대 M&소프트와의 합병 후 첫 실적입니다. 현대 오토웨버는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 전개해 2026년까지 매출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전북은행이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금융 혁신에 나섭니다. 양산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고도화 및 금융 혁신을 위한 기술 협력과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금융 상품 기획, 마케팅 제휴 등 포괄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타액 검체 채취가 가능한 데다 최대 5개까지 검체를 한꺼번에 취합검사할 수 있다고 제조허가증의 사용방법에 명시한 것은 바이오니아가 최초입니다. HK 이노엔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5만 9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금액은 5,969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7,054억 원입니다. 코스닥 시장과 바이오 업종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인 경쟁률 1,871대 2를 기록했습니다. 대용자학이 보틀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에 중국 임상 3상의 주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판매 허가를 획득하며 세계 3대 톡신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국내 온라인 매출과 해외 화장품 판매 호조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4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8.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조 3,034억 원으로 10.4% 순이익은 1,428억 원으로 2,680.2% 늘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가 올해 2분기 제로 칼로리 음료의 인기와 홈술 트렌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5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6,689억 원으로 11.9% 순이익은 3,15억 원으로 103.2% 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8조 5,476억 원 영업이익 4,2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3% 영업이익은 78.5% 늘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의 실적입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상사와 패션 부문의 성장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의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현대차 등입니다. 혼다코리아의 가장 많은 총 27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8개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짧은 기간만 알리고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7월 28일 퇴근길 써머리였습니다.